자 이 선생님이 오늘 열심히 해설을 하는 이 목적이 바로 28, 29, 30번 여기에 있어 28번, 29번, 30번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계산으로 해서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해설지에 받은 그대로고 그 계산을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들 속에 들어있는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극한의 세상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그 마법 그 마법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 이 세 문제가 놀랍게도 그 극한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계산을 배제하면 계산을 배제하면 너무 경험을 하기에 좋은 문제라 과감히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계산으로 열심히 정석적으로 풀어내는 것과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극한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내는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지금 이 해설이 개념 에센스나 기출 백선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두 가지를 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해설에서 계산으로 열심히 푸는 건 뛰어내고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간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해설 강의를 한 번 일회성으로 듣는 학생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게 한 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겠죠? 기대가 되겠죠? 아닐까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2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극한의 기하적인 어떤 본질 충분히 그걸 출제의 의도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3월 학평에서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원에서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파트에서 참 자주 보이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걸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는 아니니까 수열의 극한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한 번 살짝 연결을 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말이야 참고로 말이야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이 얼마야 그러면 1이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왜 1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있고 n 제곱에 루트를 붙이면 n에 대한 1차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작은 값이라도 마이너스 4라는 차이라는 이 작은 값이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게 n 값이 결정된 상수라면 n에 1넣어 1넣으면 안 되겠네 그죠? 4넣어 5넣어 6넣어 n에 결정된 상수값을 넣었을 때는 분모랑 분자가 절대 같지 않아 근데 limit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너랑 너랑 같다고 친다는 거야 이게 나눠서 1이 됐다는 게 같다란 뜻이잖아 같아져간다는 뜻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아주 심플하게는 이렇게 복잡한 식 말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 1이야 아 2는 어디 갔어 아니 그러니까 n이 결정된 상수값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지 않은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같아져간다는 뜻이야 그걸 기하적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봐 그림이 너무 크니까 그림을 좀 줄여서 지금 저기에 그림이 2의 직각인 선을 하나 밑변을 그려놓고 여기가 n이래 근데 이게 직각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45도 각도를 이렇게 여기 45도야 45도 각도를 유지해서 저만 나를 찍어 이 각도 유지되어 있고 이 2라는 길이는 유지되어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림을 오늘 자기 그린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길이와 저각 직각 45도 2라는 저 각도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n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개수야 결정된 상수거든 n이랑 상관이 없어 근데 이 3개의 값을 직각 45도 2를 유지하면서 이 3개를 유지하면서 n을 키워보라는 거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n, 2, 2, 2 각도 직각 유지하면서 n을 키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밑변에 와서 만나야 돼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빗변이죠 빗변 빗변에 와서 만나야 돼 그렇다면 2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이 점을 꼭지점으로 고정시키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원이니까 먼저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다시 이 선이 뭐였나 보니까 접점을 연 반지름에서 접선이었던 거지 직각인 접선 그래서 이때 이 2라는 것을 이쪽으로 움직여 본다 왜? 그게 n을 키우는 방법이거든 이 점의 접선 여기서 이 노랑의 직각으로 쫙 가져가면 이러면 n값이 이렇게 커졌거든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n을 키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오케이 다시 2를 조금 더 위로 가져오면 n은 좀 더 커질 수 있어 여기서 접선 이게 n이야 이게 지금 얘를 밑변이라고 볼까 밑변이 2로 고정돼 있고 높이가 n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가 빗변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직각사각형이니까 거기서 2라는 값이 고정된 채로 높이가 n인데 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지금 봤을 때 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각보다 이 각이 작아져 이 각보다 이 각이 작아져 이건 직각이고 직각이야 지금 마지막으로 그린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이 초록 그냥 계산으로 풀게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구경해보세요 28번에 이 설명을 가지고 29번을 풀 거거든 그리고 어떤 n의 차수의 관점을 가지고 30번도 금방 답을 찾거든요 그래서 참아봐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을 놓고 보자면 처음 직각삼각형보다 이 각은 계속 커졌고 여긴 직각으로 유지되어 있고 이 각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여기서 저 끝으로 밑에 있는 빗변에 닿지 않을 만큼 무한대라는 그 목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거의 여기서 직각으로 빗변에 평행한 직선이 겉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건 한없이 커져 영원히 커져 달똥말똥하면서 계속 가 결국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반지름이 중심각이 0플러스로 가면 거의 0은 아니야 0플러스 사실 때면 평행으로 보이는 그 순간 정도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멀리 가면 사실은 이 각도가 직각으로 유지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도 직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삼월학평의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를 보고 지금 이 해설을 듣는 분들은 작년 삼월학평의 개념 에센스의 오르세 피계 작년 삼월학평에서 출제한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극한의 본질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었던 삼월학평 20번 문제야 작년 삼월학평 이과생들 문제 그것처럼 이 둘이 아래쪽에 있는 이 각까지 직각을 향해 간다는 건 삼각 어쨌든 삼각형은 삼각형이야 이게 지금 평행을 보여도 하여튼 이게 가슴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삼각형 나머지 한 꼭지점의 각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하나는 0도가 돼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삼각형이 된 것처럼 보일 거냐면 이게 이런 저 멀리 있는 걸 끌어다 보면 이게 직각이고 직각인 이런 삼각형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이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이면 이게 무한되겠어? 사실 여기서 보면 이게 안 모인 채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쫙 평행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어쨌든 위아래가 같아지는 위에가 N이면 밑에도 N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고정돼 있었냐면 45도 이렇게 이 하얀과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45도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보면 이 길이가 얼마다? 2인 거지 2이면 45도 직각이니까 이 각도 직각을 향해 가는 거니까 목표의 그림에서는 2, 2 그럼 얘는 2루트 2 이렇게 돼서 2루트 2는 왜 찾는 거야? 원하는 게 뭔지 볼게요 잠시 원하는 거 A, N이 선분 C, D의 길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만났을 때 이 끝에 만난 점을 D라고 한 C죠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D란 말이지 그치? 여기 이렇게 펼쳐져서 저 어딘가 이게 C야 그러면 이 길이를 찾으라는 건데 이게 전체가 N이란 말이지 거기서 못 빼면 돼 2 빼면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D고 이 멀리 간 C 그건 위에 있는 N과 같아지는 그 N과 같아지는 거기서 2를 빼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얼마인 거야 N-2인 거죠 그리하여 A, N은 N-2다라는 걸 하고 나면 결국 이 그림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건 이제 삼각함수에 극한을 했던 미적 선택자들은 그래도 조금 느낌이 올 거야 그죠? 여기서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2라는 고정된 값이 있고 높이가 N이었다 그러면 빗변은 식에서 확인을 해보면 빗변은 뭐야? 높이가 N이야? 그럼 빗변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야 근데 아까 우리가 극한식에서 확인했잖아 N과 N제곱 플러스 4는 결정된 상수값 N에서는 같은 값이 절대 될 수 없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같아져 가는 거야 그 식이 저 기하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N이라는 높이가 밑변은 결정돼 있고 높이는 무한대로 움직이는 변수 N이라면 높이가 빗변이 되어간다 또는 거꾸로 빗변이 높이가 되어간다 같은 말이죠 둘이 같아져간다 두 길이 중에 밑변과 높이 중에 하나가 고정된 2라는 값이고 하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무한대로 튄다면 이 나머지 하나는 2가 주는 영향력이 너무 적어서 이게 엄청 커버리면 얘는 그냥 N인 듯 N이 무한대로 가면 N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지 빗변과 높이는 같아진다 빗변과 높이는 같아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발만 더 나가는 거야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그럼 여기가 2N이었고 N을 하나씩 더 곱해봐 여기를 N제곱이라고 나한테 했어 그러면 2N과 N제곱도 같은 관계 아니야 2와 N이 가지는 관계 2는 N 대비 이건 거의 0이야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것처럼 2N은 N제곱 대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요게 N제곱이면 밑에 있는 얘도 N제곱으로 간다 이런 말인 거지 높이 밑변과 높이 중에 하나가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차수가 높다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빗변은 이건 수능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어요 얘는 베스트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연산도 할 수 있고 각의 이동분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자 봐 지금 이걸 그대로 그다음 문제 끌고 가볼게요 29번 완전 해설강의인데 이 강의를 이 해설강의를 극한의 본질 이라는 너무 기하적으로 극한이 계속 나왔으니까 극한의 기하적 본질 이라는 하나의 짧은 강의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하적인 본질을 설명해 볼 기회가 없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 이라는 함수 위의 점 PN는 2N, 4N제곱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의 접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 이 점에서의 접선 과 수직이면서 0,2N제곱을 지나는 2N제곱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늘 그렸더니 이렇게 생겨 먹더라 오케이 이게 X축 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자 이 파랑 기울기는 얼마일까 보니까 수직이 나왔으니까 둘의 기울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용해라 이거겠죠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는 미분함의 2X 거기다 2N을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4N 이 놈의 기울기는 얼마 4N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4N분의 1 인거죠 수직이니까 이런 수직인 두 직선이 있는데 이때 이 LN과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한다 오케이 접하는 원이 그려져 있는데 원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중심이고 지금 원의 접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의 접선에서 근 수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걸 사용하는 게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 보조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요게 X축의 수직인 것보다 X축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도 Y축보다 요정도 기울여서 어 근데 그게 얘네 이게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직각으로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리고 원위의 한 점이 저게 PN이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 그치 왜 원위의 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건 원의 중심에서 그 점을 이어준다 라는 거 오케이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 반지름이지 요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됐죠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CN의 CN이라 할 때 저때 이 원이 CN이라고 할 때 원점을 지나고 원 CN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원점을 지나고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착 중심을 지나가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 아니야 원을 아무렇게나 자르면 넓이가 이등분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겠다 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란 직선이의 이미의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0,0을 찍고 있는 직선임으로 나는 요 중심만 찾으면 되겠다 이 중심이 뭘까 이게 우리의 포인트인 거죠 중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방금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잘 봐 잘 봐야 돼 이 노랑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노랑이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평행한다 기하에서 하나의 직선에서 수직인 두 직선은 평행한다 그러니까 파랑의 기울기가 4N이면 노랑의 기울기도 4N이야 기울기가 4N이야 그치 그런데 이 노랑의 기울기가 4N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심을 Y축으로 수직을 내려본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이 B변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요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든 잘 봐 그런데 이 X 증가량이 뭔지 Y 증가량이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밑변과 B변의 B가 4N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야 얘랑 왜 그러냐고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혹시 감독은 느껴요 지금 제 수학을 좀 하거든요 이것분에 이거가 4N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차수가 하나 차이 난다는 거야 밑변 분의 높이를 했는데 4N이라는 건 얘보다 얘가 N이 하나 더 많았다는 거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변은 결국 얘가 얘보다 마치 얘가 N제곱이면 얘가 4분의 N이기 때문에 이것분에 이거 하면 4N이 되듯이 차수가 아까 방금 그렸던 거 2와 N 밑변과 높이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 N이야 그럼 빗변이 N이야 N과 N제곱 그럼 빗변이 N제곱이야 이것처럼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이 빗변과 높이가 같아져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엄청 급해지면 이 빗변이 원의 중심이 1이 향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빗변이 높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의 목표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얘만 1이 오냐 여기서 잘 봐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 말고 그거 말고 자 여기서 원래 주어진 PN점 이거 한번 볼게요 0,0에서 이건 초록 초록으로 그리자 이 점 쫙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자 얘는 기울기가 뭐냐면 얘는 0,0에서 2N,4N제곱이야 이 초록은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2N이야 얜 기울기가 4N이고 얜 기울기가 2N이야 얘가 기울기가 반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2N 이 초록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봐 그럼 이 초록 직각삼각형을 놓고 한번 봐봐 얘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라고 얼마 2N이라고 그러면 이 기울기 2N을 만들어내는 밑변과 빗변을 가지고 계산해서 2N이 나왔다는 건 밑변과 높이 밑변보다 높이가 차수가 N 하나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빗변이 높이와 같아져 갈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PN이 이리 갈 거라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이게 PN의 목표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잘 봐 이 점과 이 점이 걸고 있던 게 반지름이거든 이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중심의 수선은 Y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초록은 Y 좌표가 4N 제곱이라 여기가 4N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마치 정말 연결해놓은 고무줄이 연결되듯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렇게 가 이게 반지름으로 변해 그 중심이 이렇게 갈 때 넌 가만히 있냐 같이 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중심 이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2N 제곱에서 4N 제곱 사이가 반지름 두 개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극한의 계산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야 이게 둘 다 각각 반지름인 거야 2N 제곱에서 4N 제곱까지 반지름이니까 각각의 N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3N 제곱이 되지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찾는데 저 점의 Y 좌표는 3N 제곱이야 그럼 X 좌표는 뭐겠어 그러면 왜 이 노랑의 기울기가 지금 4N이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것뿐 요 길이 요 길이를 잠시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D분의 3N 제곱이 4N이거든 고로 D는 4분의 3 N인 거야 맞아요 오케이 여기가 4분의 3N 맞지? 계산 좀 해줄래? 계산해놓은 계산 이건 해놨는데 계산해놓은 걸 안 들고 들어왔어요 지금 선생님이 계산 틀릴까봐 조마조마해요 자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4N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뿐에 얘가 4N이 나와야 돼 D분의 3N 제곱 아 미안 N 제곱 차이는 N 제곱이잖아 그치? 그 좌표 자체가 3N 제곱이지 N 제곱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뭔가 좀 느낌이 아까 풀었던 거랑 다르거든요 4분의 N 됐지? 오케이 자 D는 4분의 4분의 N 여기가 4분의 N 그래서 0,0에서 요점까지의 기울기인 AN이 야 이거 지금 계산한 것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한 번밖에 못 봤거든 지금 아까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맞아야 돼 기울기 0,4N분의 3N 제곱 분 N은 나눠지고 음 4,3,12 12 그러니까 이건 10 어떻게 계산해? 10에 시간이 너무 늦었고 지금 피곤하고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12N이래 그래서 AN에 12N을 넣었어 N을 나누면 답이 10이야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안 된다고? 야 그래도 핸드폰으로 찾아줘 답이 맞는지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높이 밑변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차수가 더 낮아 그러면 높은 놈하고 빗변하고 같아진다 빗변의 둘을 제곱해서 루트 씌어서 구한 거지만 더 차수가 낮은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 식에서 확인했다 해서 중심에 반질미 붙어서 저렇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 됐죠? 네 자 30번 볼게요 30번을 나는 이렇게 삼각함수에 극한할 때 삼각함수에 극한할 때 많이 해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죠 항상 계산과 극한의 본질을 두 가지를 연습해서 이렇게 수능장에서 써먹어라 10이 맞아? 다행이다 그렇긴 하는데 문제를 눈으로 봐도 있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얼마나 풀기가 싫을 물론 수험생들은 아주 겸손한 자세를 열심히 풀어야 되지만 어쨌든 선생님도 열심히 풀지는 않았어요 딱 봐도 열심히 풀고 싶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제대로 풀었으면 답을 기억할 텐데 방금 이제 현장 학생들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것도 다시 현장 학생들한테 보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리를 정확히 해서 어쨌든 이 극한의 본질을 항상 극한의 계산하는 방법과 극한의 본질을 함께 하는데 이 극한의 본질을 이런 함수에다가 접목시켜서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해설 강의에다 대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진짜 위험해 왜냐하면 선생님 말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오지 않은 학생들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함수에서 정말 극한의 본질을 적용시켜서 에센스나 이런 데에서 설명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이게 되게 독특한 문제야 근데 기왕 이 시험지를 좀 의미있게 해설하고자 마음을 먹고 들어왔고 그리고 계산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받은 해설지나 또 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던 28번에서 보여준 극한의 관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접목시켜서 하는데 이거를 들으면 아 이게 이 문제를 다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풀어라는 건 아니야 절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이 기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의 수강생일 거고 또는 선생님은 어떻게 푸나 라고 들어온 어떤 학생들이 이런 우연한 기회에 극한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30번을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문제가 주어질 때 3차 함수가 저렇게 절편을 예쁘게 보이게끔 주어지면 빨리 절편을 찍으란 얘기야 그러지 않으면 3차 함수는 일반형으로 풀어 헤쳐서 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도함수 활용해서 배운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을 해서 에퍼프라임으로부터 찾아내 선대칭 성 찾아가지고 개형 네가 찾아 라는 것 자체가 출제의 도라 절편을 저렇게 미리 가르쳐주는 건 저 절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문제의 아주 핵심 주제는 저 3차 함수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출제의 도는 아닐 때 이용을 할 때 저렇게 절편을 보여줘요 3차 함수는 X축에 절편이 0N3N제곱 이렇게 있어 찍으면서 느낌이 오잖아 찍으면서 잘 봐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디쯤 점대칭점이 있겠고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찍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N이야 이 간격이 N에 대한 1차식 이 간격이 3N제곱-N이야 N이 결정된 값일 때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이 간격이나 이 간격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왜냐면 둘을 비교해봐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얘를 볼 때 1차잖아 없는 것과 같거든 이 자체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값으로 나타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 다시 참 여러 번 쓰네요 이게 N제곱분에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N이다라고 했을 때 2N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1이야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얘들의 관점에서 1 차수가 같아 얘들 같아져가 맞는데 여기에 이거 1이면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0 플러스가 있기는 하지 정확히 이 값이 어디로 가 그러면 이 값은 1 플러스지 1은 아니지 간다 어디로 그러면 1 플러스지 1보다 좀 크거든 2보다 좀 커 근데 목표값을 말해야 하니까 우리는 1보다 좀 큰데 1이야 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곱차 같은 예를 이게 지금 제곱차 쪽을 상수값처럼 제곱차 쪽을 일정한 거리로 보여주고 싶으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극한의 상황을 여기를 일정한 값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그때 여기 대비 얘는 0 플러스야 돼 이해돼요? 0 플러스 0 플러스는 는 0은 아니야 근데 는 0이라 칠 만큼 가까운 두 점 미 0과 N이라는 거야 그 두 점 사이는 어떤 실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두 점 DX라고 표현하네 0 플러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정상적으로 살리려면 여기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0 플러스로 죽어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0 플러스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찍은 거예요 저렇게 걸려있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목표는 사실은 레밋이라는 목표는 X축이 극대점에 접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0과 N이 같아져간다는 거지 이쪽은 어쨌든 절편이 지금 3N 제곱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N이야 근데 그 0과 N이 같아져간 거야 목표값은 뭐겠어 AN도 그냥 AN을 물은 게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표를 묻는 거거든 0과 N이 붙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AN은 부기 직전에 어떤 AN이 2분의 N인 거죠 0과 N의 중점이라는 거야 이 0과 N의 중점 2분의 N 2인데 갑자기 0과 N이 붙어버렸으면 2분의 0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붙은 건 아니고 0 플러스거든 0 플러스 떨어지거든 그 이때 여기서 그 0 플러스만큼 떨어져 있는 걸 선생님 확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여전히 붙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때 0과 N의 극대가 나오는 순간이 딱 2분의 N이다 지금 이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왜 2분의 N인지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줄게요 왜 2분의 N이냐면 사실은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 개수를 한번 찾아봐 기울기 그러면 이 함수 FX를 잘 봐 맘먹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FX가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열심히 하게 되네요 또 이게 습관이에요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3N 제곱 플러스 N의 X 제곱 플러스 3N 세제곱에 X 이게 지금 FX란 말이야 그럼 F'X를 한번 찾아볼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에 3N 제곱 플러스 N의 X 플러스 3N 세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근데 이때 X에 0 넣은 기울기식을 한번 찾아볼게 지금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 N에 0을 넣잖아 그럼 여기가 싹 사라져 그리고 3N 세제곱이야 기울기가 3N 세제곱이야 X에 N을 한번 넣어봐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N을 넣어봐 그러면 3N 제곱 마이너스에 6N 세제곱인데 플러스 3N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N 세제곱 그리고 N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그러면 앞에가 3N 제곱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야 지금 이런 식이 나왔어 눈치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N이 결정된 상수값일 땐 다르지 절대값이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져 그러네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좌우 대칭인 포물선이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겠어? X축이 0과 N이 0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다가가서 하트네요 쓸데없이 중요한 걸 하면서 0플러스가 되는 우리 형강생한테도 보여줄 거라 볼 거라서 온라인 우리 수강생들 선생님이 지금 딱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수강생들이 역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떤 수학적 언어의 소통 작은 식 속에서도 뜻을 발견하는 이것을 3월 학평에서도 선생님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순간 웃겼어요 하지만 꼭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 문제는 그런 건 아닌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왕 수혈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반복적으로 N 세제곱과 N 세제곱 옆에 붙어있는 N 제곱 아이케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없는 거야 이거를 기하적으로 접목시키면 사실은 실제로 수능에서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안 틀려 안 틀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3N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하고 같아질 거니까 검정한 거잖아 정말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정말 X축이 위 끝간 데까지 간다 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0과 N이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좌우 대칭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다다닥 정말 다다닥 붙어있는 점에서 가운데 극대가 나오는 지점은 대칭인 2분의 N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AN이 2분의 N이잖아 그 다음은 쉬워 2분의 N이 들어간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사실은 이거잖아 여기서 2분의 N이 들어간 극대값과 같아지는 함수값을 가지는 이 값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X축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거의 3N 제곱이 X절편이거든 X축이 올라가면서 이제 3N 제곱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X축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거의 극점에서의 접선인 상태가 돼서 이 절편이 3N 제곱이 되니까 얘가 BN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AN은 2분의 N이고 BN은 3N 제곱이 이런 문제였어요 답까지 구하는 건 포기하겠어요 다 구했나? 아 다 구했네? 어 그러면 멋있게 답 구해서 또 생색을 내줘야지 AN은 그래서 얼마라고? 2분의 N BN은 얼마예요? 3N 제곱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5 답이어라 제발 답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들 속에서 지금 이 3월 학평을 계기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수혈의 극한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분석해본 적이 없는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게 해설을 해줄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맘먹고 연결성이 있으니까 28이 직구 30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해설해보자 라고 한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이 계산으로 하는 해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또 이 3월 학평 해설지가 제공되니까 이런 관점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겼으면 좋겠는 게 다 떠나서 기하적인 본질을 내가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어쨌든 N제곱과 N이 있고 N제곱이 있을 때 N은 무시당해 이게 바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있어도 없는 듯 아 그러니까 높이가 빗변이 되는 이런 마법이 극한에서는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극한의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